어쩔 수 없지... 우린 지금 유니 크론의 몸 속에 들어와있어 이 물질이 들어왔으니 항체가 공격을 하는 밝은 거지 내가 잡았어 발씨 배가 틀어 저 문을 어떻게 열지 오토봇! 공격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atta 으아악 어허 리더십의 매트릭스여 너에게 정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매트릭스의 힘이 우리의 암흑기를 밝혀줄 것이다 여기가 어디진 메가트럴러스 날 왜 저렇게 부르는 거지 저들은 누구야 날 왜 저렇게 부르는 거지